특별한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. 평가하고 그럴 두 주제 아니에요. 전설 같은 분이세요. 배치기 대결을 신청하셨습니다. 원곡자 추구 한번 봅시다. 다행히 1등인데. 소원이 대단하네. 주저 안 잤잖아요. 가슴을 콕콕 찌르는 듯한. 상대가 커지는 무대를 보실 수 있어요. 매련이 있으되 양도는 없네요. 3라운드까지 가겠다. 한 해만에 떨어질 수도 있다랄게요. 굉장히 필이 충만해 있어요. 노래 정말 충실했어요. 이 대결의 승자를 지금 공유합니다. 이 대결의 승자를 지금 공유합니다.